뉴 월드 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맡아라 라는 말 있죠 네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모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용선인 거 아시죠? 그리고 모두 방영숙 측 잘 지키면서 행복한 추석을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추 주위추 주위추